자 지수 함수 최대 최소 되어있어요 지수 함수 최대 최소 똑같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지수 함수의 포인트는 증가 함수이냐 감소 함수이냐 맞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수 함수가 당연히 지수 함수는 이게 끊이지 않는 연속적으로 가는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야 돼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 삼아 범위를 줍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증가 함수일 때는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면 베타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크나 알파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크나 베타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크죠 이게 당연한 소리죠 증가 함수니까요 X의 큰 값 집어넣는 게 전체 값도 커진다는 거예요 감소 함수는요 알파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하고 베타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하고는 베타가 더 작죠 얘는 감소 함수니까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떨어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개념 갖고 그냥 푸는 겁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이게 식이 조금 더 꼬여있는 식들도 있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처럼 일단 봅니다 다음 주어진 함수의 최대 값 또는 최소 값을 구하래요 맞나? 일단 요 놈은 지금 무슨 함수라는 걸 찾아야 돼? 감소 함수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잘 잡아 요거는 쉬운 거고 요거는 좀 더 꼬인 겁니다 봐야 돼요 얘는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따위로 갈 겁니다 당연히 뭐 정근선은 1일 거고 맞죠? 자 그런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부터 5까지니까 실제로 2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가 되고 5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가 나오겠지 맞나? 그럼 얘는 쉽게 나와요 따라서 최대 값은요 X의 20원은 얼마 돼요? 자 바로 안다 여기 20원은 지수 마이너스 1 되죠? 4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은? 4 4 더하기 1은 5죠? 맞나? 최소값은요? 뭐 집어넣으면 돼요? 5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 5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제곱이가? 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죠? 거기에 1 더하면 16분의 17 되겠네요 끝났죠? 맞아요? 자 문제는 요렇게 나온 거야 어떤 형태야? 지수가 간단하게 1차로 나온 게 아니고 2차 이상으로 나왔죠? 맞지? 2차 이상으로 나올 때는 약간 좀 치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치환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수의 문자가 문자로 된 2차 이상이 된 식이 나왔을 땐 치환해서 풀자 자 일단 봅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를요 내가 뭐라 하자 T라 하자 라고 해버렸어요 됐니?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맞죠? 자 근데 지금 범위가 X가 0부터 3까지지만 나는 T에 대한 식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돼요 치환하면 100% T에 대한 식을 T로 치환했으면 무조건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T는 이래야 되겠죠 이거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입니다 자 보세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놈이에요 2차 함수 맞죠? 자 얘는 이 지점에 X가 2일 때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0부터 3까지 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놈의 형태는 이러한 그래프고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은 0집을 넣었을 때죠 맞지? 잘 봐 아 저 20원 넣었을 때죠 X에 2집을 넣었을 때 T의 최대는 얼마대요? X에 2집을 넣으면 T값의 최대는 얼마 나옵니까? 4 4 나오죠 맞지? 다시 요 밑에 있는 요 놈 정리할게요 자 요거 정리합니다 요거는요 X에 0집을 넣었을 때 T의 최소는 어떻게 돼요? T의 최소 요게 최소 아닙니까? 맞죠? 최소값 얼마 0집을 넣으면 얼만데? 0 나오죠 맞지? 이건 0이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T의 값은요 범위 찾았죠 지금 0부터 어디까지 4까지로 바뀐 겁니다 자 내가 치안이라는 걸 한번 해버림으로써 T에 대한 범위를 찾아줘야 되고 T에 대한 범위를 찾으려면 이 식 그래프 그려서 뭐 해야 돼? 범위에 대한 최대의 최소값을 또 찾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겁니다 됐죠? 이제부터는 다시 이거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왜냐하면 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놈이고 이때 여기가 뭐 T가 0일 때고 요 때 T가 얼마일 때다 4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0집으로 나오면 잘 봐 여기에 0집으로 나오면 최대값은 얼마 돼요? 아니죠 최소값은 얼마 돼요? 0집으로는 얼마인데요? 1 자 최대값 4집으로는 얼마야? 16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대와 최소값은 16하고 1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언급을 했다 어떻게 언급했냐면 그때 X값도 구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얘하고 연관된 걸 찾아봐야 돼 얘하고 연관된 거 봐봐 내가 요거를 주황색으로 나타낼게요 X에 4드갔다는 말은 T의 값이 4이기 때문에 이게 T가 4라는 거잖아 X가 4가 아니고 T가 4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다? 최대값이 얼마? 16 나왔다며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었다면 X가 2일 때 T는 가장 큰 값 4가 나왔고 T가 가장 클 때 로그 그러니까 미안 지수함수의 최대는 16이 된 거야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함으로 이렇게 되면 다음은 이걸로 적어줘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때 X값을 구하라 가면 2일 때 최대 16 나오고 0일 때 최소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니? 2에서 4 넘어갖고 4에서 16 나온 거잖아 0에서 0으로 왔고 0에서 1로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치환을 해버리면서 한 다리를 한 번 더 건너게 된 거거든요 맞죠? 식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이런 문제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 182 봅니다 계속 똑같은 형태예요 모양이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왔다 이거 우리 앞에 지수 파트에서 했었는데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치환 한 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치환하면 범인 만들어주라 했고요 내가 분명히 얘는요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죠 맞지? 그럼 내가 바로 한다 2의 x제곱을 뭐라 하면 t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t제곱 맞나? 앞에 거? 맞죠? 자 얘는요 이거 얼만데요? 2의 3제곱? 8 떨어뜨려 놓으니까 빼기 8 하고 다시 한 번 2의 x제곱은 t 플러스 20이 되겠죠 맞나?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아까처럼 봐봐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 됩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얘는 범위를 몰라요 내가 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줘야죠 맞지? 자 범위 구합니다 치환했기 때문에 x가 지금 얼만데요?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2의 x제곱은 얼마 돼야 돼? 여기 3집은 얼마 돼? 8 됩니까? 여기 0집은 얼마 돼요? 1이죠 따라서 t에 대한 범위는 어디로 바뀌어요? 1부터 8까지로 바뀌어버립니다 x가 0부터 3까지였지만 치환함으로 인해서 x에 0집어놓고 3집어넣어보니까 1부터 8까지로 바뀌어버렸다고요 됐나?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범위는 1부터 8까지다가 되어버리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이거 2차함수죠 또 이제 정리합니다 t-4의 제곱 플러스 4 이거 완전제곱식 그냥 암산했습니다 쌤이 됐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얘가 지금 이 범위가 얼마야? 4죠? 맞죠?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 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범위가 어디부터? 1부터 8까지니까 1이 이 지점이라면 8은 요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겠죠? 맞죠? 4 기준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거에 대한 요 형태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겠죠?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점은 이 점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보자 t가 8이 나오려면 이거 지금 다 t값입니다 이게 전부 다 t값이라고 맞죠? t가 8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t값이 8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x의 값이 언제일 때야? 3일 때잖아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전 거야 x가 3일 때 t는 뭐가 되고 8이 됐고 t가 8이 돼버리면 여기 8 집어넣으면 되죠? 이 2차함수 안에서 최대는 맞죠? 그러면 16 더하기 4니까 얼마 돼야 돼요? y는 20이 나온 거죠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값이다? 최대 값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실제로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지수를 치안했고 이번에는 덩어리 지수함수 통째로 치안한 것 뿐이야 똑같이 봅니다 최소값은 여기죠 이 그래프 상에서 최소값은요 자 t가 4일 때죠 맞지? 자 t가 4라는 말은 언제 t가 4가 나온다? 자 생각해 얘가 4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4가 나온다는 말이거든 맞죠? 얘가 4가 된다는 말은 2의 x제곱이 4가 된다는 말이잖아 2의 x제곱이 4가 되려고 하면 x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2 맞죠? 그래서 얘는 x가 뭐일 때? 2일 때 t는 4로 나올 것이고 t가 4일 때 최소값 최소값 y의 값은 얼마나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당연히 얘는 최소값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소값은 x가 a일 때 b 그러니까 2일 때 4죠 우리 이거 중간권은 우리가 치안한 거잖아 이건 안 나와 있잖아 2일 때 4 최대값은 c일 때 d 나온다 3일 때 20 나온다는 거죠 이해 돼요? 돼?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 4 3 20 다하면 되나? 맞죠? 29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다 똑같은 치안입니다 지금 형태는 86번 봅니다 자 유일하게 식이 더럽게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자 근데 요거는 내용을 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요 문제 유형 끝 요거는 조금만 해놓으면 별 내용 없는 문제 푸는 건 쉬워요 푸는 건 쉬운데 보기에 좀 어렵죠 맞지? 이걸 2의 x제곱을 t라 해놓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분의 1이 되고 얘는 t제곱이 되고 얘는 t제곱뿐 1이 되고 이거 장류에서 양쪽에 t제곱으로 곱하거나 이러면 4차씩 나오고 그때부터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t라 할거에요 샘은 얘를 t라 할거거든 그러면 얘를 정리해줘야 되잖아 맞죠? 맞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4의 x제곱다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2의 2x제곱다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하고 같죠? 맞지? 얘는 2의 x제곱다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하고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거 a다하기 a분의 1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은 a다하기 a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거기서 말 봤던거죠 곱셈공식 파트 할 때 맞지? 근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지금 2의 x승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이거든 요식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한 덩어리를 a라 한거고 이거 한 덩어리를 a분의 1로 된거지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된거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적어준겁니다 자 요거는 초반에만 조금 잡아놓으면 쉬워요 내용이 됐죠? 자 그러면 내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 한다 했잖아 그럼 이 식은 뭐로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맞나요? 맞지? 다시 얘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식 바꿔야 되죠 쌤 취한 다 끝났으니까 식 바꾸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t가 되어버려요 맞나? 자 정리합시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t에 대한 범위를 구하려면 치아내는 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얘를 내가 뭐라 했어요? t라 했잖아 맞지? 근데 이놈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쓰면요 보세요 그냥 이건 나중에 외우면 자동이야 외우면 얘는 산술기하 평균은 2루트 1이죠 얘들 둘이 곱하면 1 되는 거 맞나요?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2루트 2개 곱한 거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맞지? 근데 2개 곱한 게 1이니까 안에 1이죠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내가 지금 뭘로 치아내 버렸거든 얘를? t로 치아내 버렸거든 따라서 t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식은요 전제적건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식을 간단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얘기하죠 치환 안 하고는 못 풉니까? 못 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치환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얘는 완전제곱식 만들면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거든요 됐나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지금 뭔데? t가 언제일 때야? 마이너스 3일 때지 맞죠? 그럼 이놈의 그래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t가 이 지점에 2라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문제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 왼쪽은 볼 필요도 없다 이거야 왜? t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묻는 거야 자 그럼 이 파란색 구분 안에서 가장 뭐 하고 있는 거 낮은 값을 고르면 되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놈 가장 낮은 값 고릅시다 쌤 여기 있는 이 놈은요 자 보세요 t가 언제일 때? 2일 때죠 맞죠? t에 20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14 나옵니까? 맞죠? 자 당연히 최소값이 얼마나 온다? 최소값 y값 맞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건 14예요 문제 떠봐 x의 값이 언제냐 물었잖아 맞지? 자 근데 이거 2대를 하면 t가 2일 때 x의 값을 찾아야 돼 근데 t가 2일하는 조건은 산수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조건이거든요 우리 산수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얘랑 얘가 같을 때였거든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이거 다 수확하죠 자 얘가 2일 때는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놈 두 개 더 해서 2됐다는 말은 둘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말이죠 맞지? 그러면 거듭제곱 지수의 형태에서 1이 나오려고 하면 x는 무조건 무엇밖에 안 들어가요? 0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x에 0 집어넣어야 1 나온다는 거죠 x에 0 집어넣으면 1 이것도 0 집어넣으면 1 되기 때문에 얘의 가장 작은 값이 2가 되고 그때 t가 2보다 크게 나갔기 때문에 t에 2 집어넣으면 최소값 14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뭐한다? x에 0 집어넣을 때 t는 2가 되고 그때 y값은 14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답은 a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두 개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14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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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